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대한TV의 방주의 전화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매각 방식 변경과 경정 신청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3년 11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그 5 9 1 결정입니다. 그런데 결정 경정 청구인데요. 신청인이 경정 청구를 했죠. 특별한 구로 했는데 특별한 구로 기각됐습니다. 경쟁이 안된거죠. 신청인은 2021년 6월 7일날 서울 남부지법에 전자등록 주식에 관하여 매각 명령을 받습니다. 주식을 그래서 그 매각 명령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추심에 가름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전자등록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중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계좌관리기관에다가 매각 위탁을 집행관이 해라라는 내용의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계좌관리기관이 해당 주식이 상장 폐지된 비상장 주식이어서 매각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매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매각 내용 명령 중에 계좌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매각할 것을 명한다고 경쟁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명령인은 집행관으로 위탁을 하도록 명령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집행관에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결정의 내용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되지 않은 전자등록 주식을 집행관에 직접 매각하는 방식의 매각 경쟁이 일단 가능한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위탁 매각 방식을 직접 매각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쟁 시장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가 문제되는 이유는 통상적인 전자등록 주식에 관해서는 위탁 매매에만 규칙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었어요. 대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민사 집행 주식상 전자등록 주식에 관하여 계좌관리기관의 위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탁 매매 방식이 아닌 집행관이 전자등록 주식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불허하는 것 같으니 아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경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계산 등이 분명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지 매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경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각 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되지 경정 결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원심이 맞다라고 해서 특별한 거 기각한 겁니다. 이 판결의 경정 내지 결정의 경정은 주문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은 불허되고 이 사건은 새로 매각 명령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경정 결정의 한계이기 때문에 간이한 절차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처분 무효가 이긴 사건이죠. 이 사건은 2016년 7월 26일 날 07시 56분경에 09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KOC 공장에 화학물질 300젤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화학물질 TOBIS는 상온 노출 시에 호흡곤란을 유발시킬 수 있고 피부에 심한 통증과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1차 누추로 차단 조치가 완료되었지만 다시 2차 누출됐고 13시경에 안정화 조치가 취해졌고 18시 56분경에 종료가 됐습니다. 문제는 피고의 회사, 원고가 재직 중이던 피고 회사는 KOC 공장 인글에 있는 보시 전장회사 소속이고 금속노조의 지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공구시 40분경 회사 측에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는 촉구 공문을 회사 측에 원고가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시경에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와서 대피를 권유를 했고 10시 46분경에 원고는 소속 조합원 28명을 대피시키고 11시 30분경에는 25명, 11시 50분경에는 3명을 작업장에서 모두 대피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회사는 위법한 작업 중지권이라고 해서 원고에 대해서 정직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위법한 작업 중지권이 맞냐라는 거죠. 원심은 인정했다. 이건 작업 중지에 관한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KOC 공장이 일어나는 거이고 이건 인근 작업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게 원심의 결정이었죠. 그럼 이렇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도 안 되는 거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티오비스는 독성이 강한 화합물질이고 소방당국에서는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마을 주변에 대해서 대피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공장은 사고 지점에서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였어요. 대피 변경을 한 소방공부나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관동관의 발언을 토대로 본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다고 인식하고 대피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원심이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작업중지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그럴 인정, 적합한 작업중지권을 전제하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해서 파악이 완성한 겁니다. 결국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지 않았는데 매우 이상한 판결이죠. 원고의 공장은 누출지면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같은 산업단지 내었고 게다가 이런 판결을 하는데 상고한 지 5년 만에 선고하는 것도 납득하고 그렇습니다. 법원이 근로자의 행병 건강을 보호하는 데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판결을 하는데 5년 동안 상고를 고민해야 되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판례 있다는 건 꼭 기억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고와 피고는 지적주택조합의 채권자들입니다. 아마 공사업자들이 가능성이 크죠.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에 대해서 이의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의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당이의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피고의 채권이 부족하거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배당이의소에서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도 니 채권도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원고 채권은 어떻게 된 거냐면 조합이 원고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됩니다. 조합이 원고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청구의 이수를 제기를 해서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강제집행은 12억 원을 넘는 범위에 하나여 이를 불허한다는 조정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지금 조합이 원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은 12억 원이 넘는 채권이었는데 12억 원까지는 조합 채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채권이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청구의 이수가 조정결정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이 조정결정에 있는 그 기재된 채권이 조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고 주장을 한 거면서 그걸로 입증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즉 배당이유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채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청구이유소에서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은 내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기판액이 생기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구이유소라는 것은 원래 확정 판결이 있는 거죠. 확정 판결이 있고 확정 판결에 있는 채권액을 청구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거는 너무 많이 한 거다 아니면 이미 끝난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 주장을 했다면 거기에서 일부 채권이 줄어들어서 3억 원 범위 내에서만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이 채권의 존재에 관해서 기판이 생기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배당이유소에서는 원고는 상대방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야만 주장해야 되고 증명해야 된다. 또한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까지 주장 증명해야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채권 부정제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원고는 자기 채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까지 입증해야 된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형성의 소위 청구의 소위는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제법적 권리관계에 기판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의 소위는 집행령을 배제하는 소송이지 집행채권 자체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기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재판사 화해라든지 조정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사자인 제삼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고 결국 피고는 원고의 조정 결정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원심이 기판에게 있다는 전자에서 이걸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다시 판단해야 된다. 다시 원고가 조합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지는 다시 판단해야 되는지 그 조정 결정문에 기해서 원고의 채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다시 파기환송하는 겁니다. 배당이의 소위에서는 원고는 자신의 채권은 존재에 대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심은 청구 이유소의 조정 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인 피고에 대해서 미친다고 보고 채권액을 다투는 피고의 유형을 받아지지 않았지만 조정 결정은 제삼자에게 미치지 않는 거죠. 즉 청구 이유소이기 때문에 그렇고 재판상 화요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삼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형성 판결도 시설법적 권리관계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을 해야 승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기된 원심에서는 다시 채권을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을 못하게 되면 배당이의 소위에서 이길 수 없게 되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이고요. 반소 원고, 그러니까 원래 임대인이 임차함을 반환 청구를 했는데 반소로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상구를 했고 피상고인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의 상구가 받아들여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반소 원고,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를 했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4200만 원이고 월차인은 420만 원이었어요.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가 되었지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소 원고인 임차인은 2022년 2월 28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아마 임재인이 먼저 목적금을 반환 청구를 했는데 소동 중간에 인도를 마친 거죠. 어쨌든 인도를 마친 당시에도 임대인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심은 기간 만료 후에 인도일까지 그때까지 그 차임을 산정을 하는데 그 차임을 시가에 따른 월차임 1300만 원으로 부당이득을 반정을 해서 이거를 인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약정차임은 420만 원이었는데 당시에 시가로 해서 감정을 했더니 월차임이 이거는 1400만 원이 됐다. 그러니까 월 1400만 원의 부당이득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인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못 받았는 상황에서 인참을 사용하는 경우 그때 그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약정차임 지급 의무를 지는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묻게 되면 시가 월 1300만 원을 산정한 부당이득을 소외내야 되는데 약정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 월 420만 원만 하면 되는 거겠죠. 대부분 판단이 이렇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것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의 존속이 위대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 약정차임 지급만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이 시가차임이 월 1,300만 원을 인정하는 잘못이고 약정차임이 월 420만 원만 적용하면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즉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존속이 위대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에서 논리적으로 추론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간 만료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약정차임 지급 부분만 발생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 나갈 경우에 보증금을 선지급하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가 감정을 할 때 훨씬 더 비싼 약정차임이라면 보증금을 미리 다 줘버리면 주고도 월 차임 부문을 더 받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약정차임이 시가차임보다 현저하게 낫다면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판례는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 그 관계가 약정차임 지급인지 부당이득 반환인지를 정리한 판례여야 되겠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산 선고 신청인 채권자가 한 거죠. 채무자인 재한고인, 재한고를 한 거죠. 채무자가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둘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 재산을 다 처분해서 해달라고 해서 파산 신청을 채권자가 한 겁니다. 그랬더니 채무자가 재한고를 한 거죠. 이거 파산 신청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재한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주장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내용을 보시죠. 신청인은 채권자고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2013년 6월 28일 날 위채권을 파산 채권으로 기재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 신청한 후에 신청인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파산 신청할 채권이 없으니까 현재 없으니까 파산 신청, 선고가 해설 안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이 포함되는가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 신청, 즉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이 포함되는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을 뭐라고 하냐면 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 청구의 의미를 보는 거죠. 시효 중단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재판상의 청구라고. 그러면 재판상의 청구가 무엇이냐를 해석하는 겁니다. 권리 자체의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 외에도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은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효 중단 사유는 재판상의 청구인데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파산 신청 이 채무자 파산시켜주세요 라고 신청도 재판상의 청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시효 중단 사유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이 민법상의 재판상의 청구라고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논리구조에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이 소멸 시효 중단이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죠.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은 권리관계 기초가 되는 것들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 시효 중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권리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란 주장을 활용해서 이것이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재판의 형식으로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걸 활용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의 논리구조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공정기 판대한 TV의 반길 변호사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 팔레온 공정기 인사 사망 퇴직금의 수령권자 사건입니다. 청구일은 2013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83-049 판결입니다.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이고요. 원고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피고는 농협은행이고요. 농협생명보험 상고인이죠. 결국 상고인들, 농협은행들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자판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망인은 피고농협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피고농협은행의 단체협약에는 근로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 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채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협은행은 사망 퇴직금 중 2분의 1인 5,400만 원을 공탁을 합니다. 그리고 5,400만 원을 아직 미지급 상태로 갖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피고들에게서 5,400만 원의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협은행은 사망 퇴직금 지급 채무자로서 하나와 그 다음에 채권자로서 부당이득, 그러니까 배당을 받은 채권자로서 이중지휘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피고 농협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사망 퇴직금이 망인의 상속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인지가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 직원이 사망할 경우에 사망 퇴직금을 그 유족의, 근로기업에 대한 유족의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망 퇴직금이 망인의 고유 재산인지 상속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망 퇴직금 지급 시에 지급 손해율은 그런 근로기업법상 이유를 적용하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문은 뭐라고 하냐면 퇴직급여법상 사망 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누군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퇴직금은 후불임금 외에도 공로보상,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짐으로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퇴직금이 사망자의 재산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체방은 현재의 함지성을 결한 것이 아닌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따라서 사망 퇴직금은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이다. 그래서 망인의 상속 재산으로 보고 공작한 것은 이미 배당이 끝나서 피고, 농협, 은행은 적어도 부당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2분의 1 나머지는 피고, 농협, 은행이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로기준법상 이유로 적용을 해서 다투기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이유부터는 근로기준법상 연 20% 이유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2분의 1만 인용됐기 때문에 다투는 게 상당했기 때문에 연 6% 상사 이유로 적용했고 그 이유만 근로기준법상의 연 10%를 적용한 거죠. 이 사건은 근로자 사망 시에 근로기준법상 지급하는 사망 퇴직금에 관한 수령권자 규정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단체백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수령권자를 상속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사망 퇴직금은 망인의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망인에 대한 채권으로 배당 같은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압력을 상기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상속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 원고들이 청구한 것은 2분의 1이 적용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임금 부당이득금, 임금 청구는 근로자가 한 거고 부당이득금은 아마 사용자가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습니다. 일부 받아들여졌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는 포괄임금제의한 임금지급계약을 피고사용자와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원고는 2014년 7월 31일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별시효 기사는 언제냐. 여기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이 뭐라냐면 포괄임금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근로기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참정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할 경우는 그 부분의 임금계약은 무효이다라는 것을 하나 펼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장근로수당의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인데 근로기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는 1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임금이기 때문에 3년의 소별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3년의 소별시효 기사일이 언제냐 하면 기사일은 취득한, 그러니까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때 수당의 소별시효가 기능하느냐가 그 발생한 것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불실시가 확정된 그 다음 날 즉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날 그때부터 기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취득일부터 즉 내가 근무를 1년을 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때부터 소별시효가 진행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 날부터 수당에 관한 소별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분의 차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을 기사일으로 본 원심은 재배됐고 취득한 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그 다음 날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1년분을 더 지급하라는 게 대본의 바탕인 거죠. 결국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임금이고 이는 불실시가 확정된 날부터 소별시효가 기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미사용 수당의 소별시효가 기산되고 원심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계산을 1년분이 서명시효 완성되고 봤는데 1년분은 더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파악이 한 소감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소별배상을 물어주게 됐는데 상고를 위해서 결국 파악이 완성되서 소별을 배상 안 해도 된 거죠. 내용을 보시죠. 건축물의 사용승이 건설업체였던 거죠. 공사업체가. 건축물의 사용승일일은 2020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2021년 3월 30일 날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건설회사죠. 건설회사가 공사세금을 다 받으니까 그때 3월 30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2021년 3월 30일 날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2021년 1기 매출세액에서 요거를 세금세무서를 공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금세무서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2020년 7월 23일 즉 2020년 2분기 2기 때문에 그때로 해야 되지 2021년 1기로 한 것은 잘못됐다 라고 해가지고 환급신고 잘못됐다 라고 해서 신고액을 감액하고 가산대 부분까지 해서 환급에서 감액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원고가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사용승일이 2020년 7월 23일이 아니라 훨씬 지난 2021년 3월 30일 날 지연발급을 했고 또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날짜하고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감액 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을 피고 그 공사업체에게 청구한 겁니다. 원심은 이걸 인정해 준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이 세금계산서를 피고가 지연발급을 한 건데 그 공급일자는 2020년 7월 23일이었는데 잔금을 받은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진 거죠. 이때 이 환급액 감액 처분이 됐는데 이것과의 관계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원심이 있다고 본 거죠. 네가 잘못 지연발급을 했기 때문에 감액 처분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해서 인과관계 인정계약에서 흐름에서 인정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했냐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기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이기인데 과세기간이 끝날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사장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기권은 7월 25일까지 2기기권은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등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지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규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간 후에 세금계산을 발급받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1년 1기 때 신고했으니까 21년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20년 2기 거 그러니까 21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했고 그 6개월 이내인 21년 6월 30일까지 경정하면 그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결국 원고가 제대로 신고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감액 처분은 용역 공급 시기와 상이한 과세기간에 환급 신고를 한 것일 뿐 세금계산서 지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대법원을 보기에는 네가 똑부로로 처리를 했으면 했으면 2기 때 신고를 했고 6개월 이내에 21년 3월에 받은 세금계산서로 경정신고를 했으면 20년 2기 때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네가 안 하고 있다가 22년 2기에 신고한 것이 잘못된다는 거죠. 결국 피구가 지연발급하는 것이 감액 처분과는 인관계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되는데 상대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에 주었다고 해서 지연된 세금계산서 발급 일자에 부가세 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 취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환급 취소가 되더라도 환급에 대해서 상대방 업체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 시에 매우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게 신청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6개월 이내에는 경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 인관계가 없다고 봐서 손해배상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는 채무자. 채무자가 내 채무를 담보로 하는 근대당권을 말씀해달라는 거고 피고는 채권자인 대부업자입니다. 채무자가 졌다가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피고 대부업자로부터 2013년 1월경에 1,800만 원을 차용하고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는 원고의 매매장금하고 수수료를 이렇게 해서 1,640만 원을 송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1,800만 원을 차용증 약속을 썼는데 매매장금 같은 거 지급하고 수수료 공제하고 나서 총해서 합쳐보니까 실제로 원고한테 그날 지급됐던 금액은 1,640만 원이었죠. 그리고 피고는 2013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가 4,932만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고는 같은 기간 3,697만 원, 6천 원을 변제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원고는 그러니까 내가 준 돈이 3,600만 원이니까 이미 원금의 이자까지 다 지급했다 이라고 주장을 했고 피고는 이자만 4,9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변제가 끝났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면서 근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차용금 중에 선의자 명목으로 공제한 경우 차용 원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게 문제고 두 번째 채무 전액 변제를 주장하면서 근대당권 말소를 청구를 했는데 일부가 남아있다면 그 일부 남은 금액을 조건으로 변제 조건부 말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단순 기각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가 차용하기로 한 1,800만 원 중 실제 지급된 돈은 1,640만 원이므로 그 중 160만 원은 선의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60만 원을 선의자로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의자율 경우에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를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대법상 기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월 10%의 이자를 약정한다고 치죠. 그러면 1,000만 원에 한 달이 지나면 1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한 달 뒤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받으면. 그런데 실제로 이 100만 원을 먼저 선의자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빼고 900만 원만 줄고 한 달 뒤에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 이자 제한법. 이 100만 원의 이자가 고율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원금을 1,000만 원으로 볼 거냐 900만 원을 볼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대법법에서는 이 900만 원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한 이자율 초과율 여부는 1,600만 원 실제 지급된 돈을 지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금액에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부 원금에 충당되고 그 충당 후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대부 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해놓고 100만 원을 선의자로 떼면 900만 원이 차에 원금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만약에 70만 원이 초과됐다. 30만 원만 적정한 이자다. 라고 한다면 70만 원을 다시 이 900에서 빼게 됩니다. 빼게 돼서 한 달 뒤에 이 사람은 결국은 원금 이 700만 원 70만 원 빼니까 830만 원이 채무에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금의 기초로 약정 이자율을 계속 계속 차감하는 거죠. 약정 이자율 중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원금에 또 초과합니다. 원금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충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충당 후 남은 금액이 대부 원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또 뭐라고 하냐면 채무전액 소멸을 주장하며 근대당권 말소를 구하였으나 일부 채무가 남아있다면 장래 이행의 소로서 잔전 채무 변제한 다음에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채무 존재한다고 말소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되고 변제 조건부 말소를 명해야 된다. 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하와 명목이든 실제 채무자에게 지급된 돈이 대부 원금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선의자다. 선의자고 선의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는 무효이어서 실제 지급된 돈 중 일부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이 대부 원금이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 원금이 일부 줄어들면 고금리 약정일수록 약정이자의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제당권 말소 청구를 했지만 일부 채무가 남아있다면 법원은 반드시 변제 조건부 말소 판결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판결은 선의자 공제에 관련한 대부 원금에서 잘 정지된 판례이기 때문에 기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로우 모비행기 판변TV의 박한균 명호사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의 판로우 행정 자녀 양육 근로자와 사용자의 배려의무 판결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59-43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심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취소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영역이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피고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보조 참가인으로 근로자가 참가를 했습니다. 취소가 원직심에도 됐는데 대부분이 파기해서 근로자에 승소하게 된 사건이죠.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이런 것이죠. 원고는 6,400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제2순환도로 유지관리 용역을 도불받았습니다. 참가인, 근로자죠. 근로인은 종전용역업체에서 2008년에 입사해서 8년간 영역관리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용역업체로 낙차를 받자 2017년 4월 1일 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수습으로 일단 체결합니다. 그리고 일은 동일하게 근무를 했대요. 근데 이 근로자는 1세와 6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초범근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 유지관리 용역이었는데 아마 톨게이트라든지 이런 걸 가능성이 있고 근데 사용자가 적은 시간 시간대를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범근무로 해서 일부 근무 시간에 약간 부족한 부분에서는 낮에 약간 뭐 다른 잡단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그런 초범근무를 하게 했어요. 이 초범근무는 크게 이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초범근무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걸로 대체를 해서 공휴일에 잔여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했습니다. 2017년 4월에 원고는 새로 바뀐 원고 용역업체로부터 이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이 초범근무를 면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출을 허락받아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시간을 맞춰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걸 해준 거죠. 이 회사가 휴일 근무를 지시하자 오랜 근무 형태를 하루같이 변경하는 걸 부당하다는 경의서를 이제 근로자가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휴일에 불출정한 출근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초범근무 면제도 표정근무 당시에 외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참가인은 2017년 5월부터는 초범근무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사생활이 없죠. 그래서 그때는 외출로 대체를 일단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초범근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식 채용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근로자가 이거 이 수습기간의 후에 정식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참가인이 이제 그동안 이제 관행 쪽으로 배려 차원에서 초범근무를 면제받았고 휴일근무를 연차 휴가 그러니까 휴일근무를 면제받은 게 아니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럴 경우에 과연 이런 의무가 있느냐 첫 번째 거로 두 번째 그러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약간 논리는 다르죠. 의무가 없다면 애초에 뭐 사유가 안 되는 거고 있다면 과연 그러면 그러한 이유로 본채용 거부가 합리적인 이유가 두 개 단위를 거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남녀고용평특법상 양육권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측면으로서 법률 속 구체화한 게 남녀고용평특법이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사업자의 의무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시의용기관 수석기관이라고 했죠. 시의용기관 중에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정상 상당한 부분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지만 사회통정상 상당한 이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근로자의 참가에는 8년 9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했고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역업체가 바뀌었을 뿐 이 사람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석 직원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체형 거부에 대해서 보다 엄격히 판단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차유가 사용 여지를 미리 차단해서 외출 절차 금지하기에 한 초본 근무를 못하기에 한 상황을 회사가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차유가 사용은 적어도 자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8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6년 가까이 출산까지 다 합치면 해왔기 때문에 회사에 그런 이 사람이 꼭 휴일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데 그러므로 불구하고 회사가 시용기간 동안에 휴일 근무를 지시를 해서 연차유가 사용을 아예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는 외출을 금지해서 처벌 근무도 못하게 그러니까 처벌 근무 당시에 외출도 못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등원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대법원을 보기에는 공휴일 근무가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남녀고용펀드법 그 다음에 헌법상의 기본권의 자녀양유권 이 관점에서 일, 가정, 양집을 위한 배려를 다했는지를 적어도 봐야 되고 그러한 배려가 없이 단순히 고용 승계를 기대할 수 있는 이 근로자인 참가인을 정식 채용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시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출산율 감소에 우리나라에서 일, 가정, 양집에 대한 사용자 의무를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인 참가인은 종전 용역업체에서는 8년간 일, 가정을 양집한 형태의 근무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런데 회사는 용역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는 별다른 경영상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수년간 지속해온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꾸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합리적 이유가 없는 본체형 거부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봐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소유자, 피곤해진 강남구청장이죠. 상부 계약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사건은 원고는 오피스텔의 소유자였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일반 업무 시설이 아닌 주택이다라고 봐서 재산세를 부과한 거죠. 일반 업무 시설도 재산세 부과되죠. 일반 업무 시설에 관한 재산세와 세율과 주택에 관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구청장은 주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겁니다. 문제는 일반 업무 시설이죠.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 시설입니다. 업무 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죠.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재산의 건축물 중에 일반 업무 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을 명시하고 있는 건 맞다. 과세 재산 건축물의 일반 업무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일반 업무 시설에 오피스텔이 들어있는 건 맞다. 또한 반면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이 주택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하면서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오게 다르죠. 건축 일반 업무 시설로서는 그냥 건물의 기능상 이유만을 딱 보는 거고 이 주택의 경우는 실질적인 사용 형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인 건축물과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주택이라는 게 정해지면 그것이 건물 대장이라든지 실제 용도 이런 용도가 장부자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 생활이 이용되어 있다면 그 주택이고 그거는 건축물에서 제외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으로 보고 그 주택에 관해서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상빌딩 같은 그런 일반 업무 시설이죠. 거기도 만약에 장기간 동기대 주거들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세대가 계속 구성하고 있다면 그것도 주택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업무 시설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광세 법 시행령에서는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 주거용으로 임대해 왔습니다. 결국은 그 사건은 용도 시설 등재, 공부상 등재는 업무 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해가지고 주택 주거용으로 임대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법상 오피셀이 업무 시설이고 준티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라고 해서 강남구청의 판단이 맞다라고 본 거죠.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은 건축물과 주택을 구별하고 있고 세율이 다릅니다. 주택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변호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의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거로 사용되지 않다면 기본적으로는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오피셀은 재산세 부과 대상 중에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에는 주택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고 주택으로 해당으로 봐서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게 판례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보공단계 판변TV의 박한빌 경영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판례용보 형사 여자 기숙사 도찰과 아천법 음난문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13년 11월 16일이고요. 상관번호는 2021도 4.2.1.5 판결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 이제 이거 기속을 했고 피고인이 상고렌즈에 탐구 기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망원렌즈를 이용해서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의 여러 방을 창문을 통해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망원렌즈로 여자 기숙사를 창문을 통해서 촬영한 거죠. 그래서 촬영 영상에는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있거나 속옷을 노출하거나 가슴이나 등부가 노출되는 그런 장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당 영상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게시를 한 겁니다. 게시를 했죠. 문제는 이거죠. 이게 지금 일종의 음란물 하면 기본적으로 성적 행위가 기초가 된다고 보는데 이 사건은 지금 아착법상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을 음란물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행위가 내용이 되는 겁니다. 행위가 내용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숙사에서 행활하는 여학생의 행위 그를 촬영한 것을 음란물에 볼 수 있느냐 다시 한번 경위를 다시 보시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또는 노출하는 행위 노출하는 행위, 그 행위인데 그것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이어야 되는 거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된다는 거고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의 모습을 촬영한 것 그러니까 그 촬영한 것이 내용인 것인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의 모습 즉 옷을 갈아입고 가슴이 가끔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옷을 갈아입는 그 행위 그 행위가 과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냐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일반 위반 행위를 처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청법상 이거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대상화를 방기하는 게 목적이라고 대부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 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봐야 돼요.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 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입니다. 즉, 여학생들의 일상생활이 자체가 음란물이 아니라 그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해서 성적 대상화 하는 그 내용이 이 사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망원렌즈로 여학생 기사를 몰래 들여다보고 보는 그 행위가 이 영상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처벌은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요즘에 판례나 대법원, 그 다음에 입학 취지죠.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일상생활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해서 성적 대상화 하였다면 이 영상에는 몰래 촬영해서 성적 대상화 한 것까지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이라는 것에 부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넓게 보는 거죠. 즉, 몰래 촬영하여 성적 대상화 하고 있다는 것까지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법원이 아동 이용 음란물의 혐의를 매우 넓게 해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고 판례는 그 논리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용 공무원의 판변TV의 박수길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유리자 판례용 공무원 형사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노 592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입니다. 공식 후보자가 아닙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가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입니다. 이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은 표지물을 착용하는 핵이다. 그런데 이 피고인은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로 들고 있었어요. 머리로. 그래서 수사기간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표지물에 착용이 있는데 이 착용에 표지물을 머리 위에 들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죠.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입거나 쓰거나 신는 거죠. 단순히 신체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양손에 잡고 머리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을 억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다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에서는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다 개요, 다 되고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전, 사전운동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 안 되고 되는 것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용이라는 문헌을 통상적인 의미보다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머리로 드는 것은 착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처벌한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전의 운동은 허용되는 행위만 이렇게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규정의 문헌의 의미를 넘는 해석은 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에 관한 엄격한 규정, 특히 사전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규정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명선거라는 이름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것이 정치신인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현역 전치인들은 이거 없이도 여러 언론이라든지 곳곳에 다닐 수 있고 수행군도 데리고 다닐 수 있고 갖가지 홍본물도 보낼 수가 있는데 정치신인들은 다른 선거운동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과연 현역 전치인과 현직과 현직이 아닌 예비 후조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신인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신인들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범위가 좀 더 넓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법원은 문헌의 의미를 넘어서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팔레용공공정지의 판변TV의 평균 교회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째 팔레용공 형사 재심 판결 확정과 경합범 처리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4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도 1054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사건이고 마약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상고인인 상고 계약겠죠. 이 사건은 실제로 마약와 관계가 없고 재심 판결에 따른 경합범 처리에 관한 사건입니다. 네. 보이시죠. 이 피고인은 2019년 12월 21일 날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4월 17일 날 직역 1년, 집행위원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서 4월 25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21년 11월 25일 날 도로법에 관련해서 헌법 제파서가 44조 제의랑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부분을 위험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일괄적으로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 모두 중형을 처하는 것은 위헌이다,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라고 위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로 해서 2023년 5월 18일 날 징역 1년, 집행위원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돼서 24년 5월 26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4년 5월 26일 날 재심이 확정된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2019년 10월 필러폰 투약, 그 다음에 2020년 5월 11일자 필러폰 투약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주운전도 2019년 12월에 했고 필러폰 1범행은 2019년 10월에, 그 다음에 2범행은 2010년 5월에 한 거죠. 5월에 했는데 이때는 어쨌든 다 아마 기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필러폰 부분은 항소를 했던, 어쨌든 이런 기소가 좀 늦어졌던, 어쨌든 나중에 기소됐고 또 1심, 2심이 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판결이 이제 2013년 5월 26일 날 재심이 청구해서 확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 필러폰 사건이 지금 이제 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확정 판결이 있기 전과 후에 대한 경합범위 처리가 달라지는데, 이 재심 판결, 즉 이 보면 피고인은 재심 확정이 2013년 5월 26일인 거고, 제1범행을 확정 판결 전에 범행으로 본다면 한계형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심은 재심 대상 판결이, 원래 판결이 확정된 2020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1범행에 관련해서는 재심 판결의 형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지만, 2범행, 두 번째, 20년 5월 거는 후당 경합, 전당 경합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형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재심 판결이 있는 경우에, 수개의 범죄의 경합범 처리를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재심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게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약 사건은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의 원래 판결은, 확정 판결은 이때 있었고, 재심 판결은 뒤에 있었죠.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경합범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 판결 전의 범죄와는 합쳐서 형을 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는 분리하는 거죠. 분리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따로 정리하고, 확정 판결 전에 만약에 두 개가 다 있다면, 이거 두 개를 경합을 해서 확정 판결과 다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했으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면, 재심 확정이 됐으면, 두 개의 범죄에 관련해서 경합범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징역 인력의 집행력 2년을 퍽어서, 그러면 이게 형이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원심대로 한다면, 앞에 거는 형을 줄일 수 있지만, 뒤에 거는 다시 이거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재심 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재심 판결 대상, 그러니까 원래 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 대상 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는,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과에게 성립하지 않는다. 즉,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분리가. 재심 대상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래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분리되는 게 맞다. 그래서 재심 대상 판결 이전의 범죄는, 재심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심 대상 판결 이후의 범죄는, 비상구제 전단의 재심 심판 절차에 병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다. 다만, 재심 판결이 무죄 또는 금고 미만의 형이 선고된다면, 재심 판결 이전의 범죄는 모두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거는 경합범 관련해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만 공부하면, 잊어버릴 일이 없기 때문에, 재심 대상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원래 재심 판결이 있던,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하지만 재심 판결이 무죄 또는 금고 미만이라면, 이거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자기들끼리 경합범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즉, 재심 판결이 있는 경우,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 원 판결일을 기준으로, 수개의 범죄에 관한 경합범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특가법상 절차에서, 이 재심 판결에 있어서 확정 정과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사 판례를 보면, 특가법상 절도 과정에 있어서, 정과 3범에 재심 판결에 의한 집행의 정과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재심 절도세가 있었는데, 그거를 재심이 있었다고 해서 다시 형을 정했죠. 이때 이 3범에 안에, 다시 재료는 정과 3회에는, 이 재심 판결은 옛날 게 기준에 의해, 이거는 판결이 없다는 게 판결이 하나 있고, 확정 판결로 누범 가중 처벌돼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중에 확정 판결이, 재심 판결이 이루어져서 확정되었다면, 누범 가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원래는 누범 가중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시 재심이 돼서 확정됐다. 이러면,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봐서, 누범 가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판례들은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심 판결에 따른 누범 처리, 그 다음에 경합범 처리는 잘 기억해 줘서, 정의를 잘 해주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재심 판결이 있다면, 이런 게 있었다. 재심 판결이 요새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정과를 보면서, 만약에 재심 판결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것이 경합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꼭 확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어진 나무가 있었는데, 이거를 톱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 나무인데, 왜 내 땅에 있는 나무를 네가 잘랐어? 하면서, 재물손괴로 고발한 거죠. 그런데, 피고인은, 이 나무가 자기 소유라고 일관대로 주장을 했어요. 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한 시점이라든지, 경에 관한 조사는 전혀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남의 땅에 있는 나무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손괴로 된 거죠. 그리고, 인접 토지 소유자나, 전 소유자에 대한, 이 소유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지 않았어요. 이 토지는 어떻게 되냐면, 피고인이, 피고인이, 내가 20 몇 년 전에, 이 나무를 심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피해자, 이 소유자는, 나중에, 20년 전에 소유자하고 다르죠. 나중에 소유자이고, 20년 전에 소유자, 이 소유자가,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됐어요. 피해자는 뭐라고 하냐면, 증인심문을 할 때,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도, 이 나무는 있었다. 라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 피해자, 이 현재의 소유자, 이 소유자, 나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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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유자, 이 소유자는, 이 나무가 어떻게 심어진지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1심에서, 피고인이 이 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어, 이거 내가 심었다고 하고, 대법, 법원도, 그래, 그럼 네가 심은 건 맞다. 하지만, 이 나무는, 이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합됐기 때문에, 이건 타인의 소유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1심, 이제 1, 2심에서는 유죄를 통과한 거죠. 문제는, 이 부동산의 식재자 나무, 나무는, 부합, 부합, 즉, 어, 예를 들어서, 토지에, 토지에 어떤 물건을 놨을 놨을 때, 그 물건이, 토지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이 됐다고 합니다. 합쳐져서 분리할 수 없는 거죠. 분리하면, 재산세가 갑자기 훨씬 떨어지는 거. 그래서, 통상 나무는 부합의 본질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나무여도, 그것이 뿌리를 자려고 자라고 있으면, 그 나무는 타인의 소유예요. 하지만, 부합이라는, 민법상의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수목을 식재한 자가, 별도의 권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땅에다가, 과수원을 심었어요. 내가 10년간 이 탕을 빌려가지고, 내 나무를 심어가지고, 과수원을 한다. 그러면, 이 빌려서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부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소유자는, 그, 심은 사람이 소유자고, 그걸 떼가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타인 소유, 토지에 심어진, 자신의 수목인 거죠. 를, 절단한 것이, 재무수무수무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 이 나무가, 토지에 부합이 되어 있는,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대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는, 매수 당시에, 다른 사람의 소유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이거는, 원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심은 것까지는, 그러니까,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은, 23년, 20년 전, 나무를 심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해당 나무의 수령은, 수령이 2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피고인이 뭐라고 하냐면, 수목을, 심을 당시에, 전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승낙 동의를 받았거나, 무상의, 사용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합리적 의심 없이, 권한 없이 했다라고, 입증한 수가, 입증한 게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무상의 사용을, 허락받는 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묵시적인, 사용 승낙 동의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 매수인으로부터, 타인 소유 남으면서, 매수까지 했다 하더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매매 목적물의, 수준, 해상 부목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전 소유자로부터, 나무까지 포함해서 산다라고, 합의가 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을 보기에는, 그래, 니네끼리 나무 사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부합이 안 됐다면, 그거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늦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부합이 됐고, 부합이 안 됐다, 실제로도, 타인 소유에서, 매매까지 무합을, 팠기 때문에, 이건, 피해자 소유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다른 권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원이 있다면, 부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권원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파기한 겁니다. 즉, 절대적의 객체인은, 객체인은 타인 소유인데, 이 타인 소유라는 개념은,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 위에, 수목의 소유권은, 부합의 원칙입니다. 아까 말했죠. 불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현재에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와 부합해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별도의 권원이 있다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식지한 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묵시적 사용 승낙, 동의 허락을 받았을 볼, 여지가 있어서, 권원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검사가, 부합이 되지 않았다. 즉, 권원이 없이 심어진 나무다라는 것까지가, 입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타인 소유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